금속 검출기 장비란 제조라인 후단에 설치하여 기 생산된 제품의 금속 이물을 전수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금속 검출기 좌측 하부에 위치한 메인 전원을 켭니다. 조작 화면 하단의 스타트, 스탑 버튼을 눌러 컨베이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 제품명을 설정합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 리젝터 구동시간 등 금속 검출 시 동작을 설정합니다. 제품의 특성에 맞게 금속 검출 감도를 설정합니다. 조정 모드에 투입이 표시되면 제품을 터널에 통과시켜 설정 값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제품의 금속이 감지된 경우 리젝터가 작동되어 제품을 분리합니다.